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정신 혼미한 신데렐라 아줌마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이제 나이가 마흔이 넘은 우리 언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전본다고 되겠냐? 되겠냐고 원제 마흔 넘은 친정언니가 20대처럼 살아요 저희 아기랑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쉬는데 정신 나간 저희 언니 때문에 새벽부터 속이 시끄럽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글 써봐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언니가 올해 만으로 40인데 정말 딱 20대처럼 인생을 살아요 그것도 20대 초반 말이죠 집에다 비혼 선언한지 벌써 몇 년이나 됐고 그렇게 5년 동안 대략 6, 7명 정도 연애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상대가 딱 그냥 뭐랄까 그 순간의 설레임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랄까요? 예를 들자면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정도로 알바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작은 술집, 요리사 이런 사람들 근데 자기는 비혼이래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게 말로만 비혼이라고 하지 언니 본인 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언니는요 그 누구보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연말 할 거 없이 연중 어느 때든 툭하면 사주며 점이며 온 사방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당을 만나고 또 거기서 뭔가 말을 듣는다 그러면 야야야 용한 무당이 그러는데 나는 사주가 너무 좋아서 언제 언제 샀잖아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더라 이 말을요 정말 입에 달고 삽니다 아니 이런 소리 할 거면 도대체 비혼은 왜 말을 한 거야 게다가 이거요 웃기는 게 또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또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 물어보게 되거든요 아이고 그 남자 나이가 어떻게 되노 직업이 못고 등등등 이런 걸 물어보는데 네 맞아요 이때부터 바로 전쟁 터지는 겁니다 엄마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게 뭐냐 장난하냐 이러시고 저희 언니는 아 글쎄 엄마 좀만 기다리면 백마탄 왕자가 나 데리러 온다니까 아 이런 소리 하고 진짜 저희 언니 대책이 없다니까요 대책이 특히 예전에 비혼 선언을 하면서 언니 가게 근처에 빌라 한 채로 사겠다고 돈 보태달라 했고 이때 저희 부모님은 언니 결혼 자금으로 생각했던 그 돈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싹 다 털어가지고 줬거든요 언니 본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거 완전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냥 가볍게 잔소리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바로 떡하니 그 돈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진짜 정신나간 건지 뭔지 남들의 경우 한 번 사면 10년이고 넘게 잘 안 바꾸는 그런 가정 같은 거 있죠 큼지막한 거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이런 걸 몇 번이나 바꿔가면서 또 그걸 살 때마다 연락을 해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저희 언니가 개인 사업자라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것도 맞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도 맞는데 그래도 많이 벌 때 순수 한 500 정도는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는 족족 명품 사고 유흥의 탕진 여행가구 저축은 고사하고 대출 그 찔금 있는 거 그거 갚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참 보고 있으면 미쳐버리겠다니까요 답답해서 참고로 저희 부모님 노후가 괜찮기는 합니다 비록 지방이라곤 해도 작은 건물도 한 채 있고 또 거주용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장사가 참 잘 되는 가게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노후가 대비가 잘 돼 있다 이 정도지 우리가 뭐 물려받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남들보다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없다 이 정도죠 그런데 언니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밖에다 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특히 지가 만나는 남자들한테는 더더욱 이래요 미치겠어 그러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보양식 해주고 싶다고 사위도 보고 싶고 아이도 보고 싶다며 오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에 일 마치고 왔는데 언니도 자기 친구와의 약속이 부모님 동네에서 있었는지 술을 이미 좀 먹고 오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부모님 앞에서 새벽에 정말 크게 실언을 했어요 다 같이 기분 좋게 맥주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야 근데 니들 뭐냐 그렇게 맞벌이 할 거면 도대체 애는 왜 나왔냐 이러니까 남자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이러는 거 너무 그지같아 저희 부모님도 당신 사위 보기에 민망하셨는지 아이고 야 너 헛소리 할 거면 얼른 들어가 디비 자라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부모님이랑 언니 둘 다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데 남편 보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자리에서 이런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건지 언니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요 그래 뭐 평소에도 그래요 완전 뜬금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해대는데 도대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싶고 설마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죠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 한심해요 작년에도 그래 자기가 얼마를 벌었다며 저희 부부한테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 한 명이 연봉보다 낮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제 사정을 쏙쏙들이 다 말해버리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 싶어서 이런 말 일절 안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안 할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저런 얘기를 할 때 야 난 이만큼 벌었는데 넌 얼마큼 벌었어? 도대체 무슨 말로 대꾸를 해야 하는지 너무 어지러워요 또 부모님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빈손으로 와 또 올 때마다 새벽까지 술 처먹고 부모님이 깨든 말든 우당탕탕 고장 버려가지고 다 깨우고 한 번 오면 이틀 삼일씩 머물면서 집 청소나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그냥 딱 보면 20대 초반 한 집에서 같이 살던 때 그때 봤던 저희 언니 똑같아요 언니는 그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인생 즐기며 사는 거 나쁘지 않고 다 좋아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도 아닌 바로 내 핏줄이 내 부모님의 속을 갉아먹고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속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철이 없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철이 없는 건지 대체 언제 자기 나이에 맞게 마음도 늙어줄런지 이거는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아까 새벽에 큰 난리를 쳐놓고 또 아무렇지 않게 아침부터 아웃소기야 해장해야겠다 라며 뭔가 챙겨 먹는 꼬라지 보니까 말도 걸기 싫고 그냥 핥 때려버리면 좋겠습니다 찢 뜯어버리고 싶어요 평생 다른 자매들과 다름없이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리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또 내 남편을 깠잖아 언니 걱정하면서 이렇게 머리 아픈 거 너무 지겨워요 자매가 있는 분들 어떤가요? 이런 거 나이가 좀 더 들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20대처럼 사는 저희 언니도 언젠가는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려나요? 참 새벽 내내 고민해도 답이 없고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나 이제 우리 아기랑 남편이랑 집에 가고 싶어요 댓글 1번 쓴이 언니 비혼 맞네 안일비의 정신혼 한마디로 완전 제정신이 아닌거지 2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20대들 저렇게 안 살아요 그냥 쓴이 언니가 철없는 등신인거죠 이게 맞아요 댓글 이거 언니라는 사람이 본인 20대 때 그랬다는 거 아닌가? 2번 야! 20대 니들 똑같아 뭘 저렇게 안 살아 안 살기란 어? 5번 우와 글만 읽었는데도 개빡치네 니마 그냥 기대를 버리세요 저 인간은요 제가 봤을 때 평생 저렇게 살 겁니다 저렇게 살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저럴까? 언젠간 변하겠지? 이러면서 이유를 찾는다든지 기대를 한다든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네바 네바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고 4번 아니 이런건 그냥 대놓고 쓴소리 좀 해요 싸움이 날든 말든 집안이 뒤집히든 말든 자존심을 박박 긁어버리라고 야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너 지금 나이가 몇 개냐? 그 나이를 처먹고 부모님한테 손벌리는 거 동생 보기에 안 부끄럽냐? 그리고 세상 어떤 미친지 사자가 너 같은 걸 데리고 가 어? 다 늙어가지고 야 정신이 온전치를 못하면 착각이라도 해야지 아이고 뭐 어때 처먹어가지고 딱 이렇게 말이죠 저 같았으면 언니고 나발이고 벌써 머리채 짓뜯고 싸웠어요 물론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손을 벌린다던가 술 처먹고 집에 와가지고 고장 부리면 그냥 쓴이도 똑같이 해주겠다 하고 주말마다 언니 집에 찾아가서 뭐 시켜 먹고 치우지 말고 뒹굴뒹굴 어? 다 박살내고 오라고 5번 아니 다른건 그냥 철이 없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맞벌이 할거면 애를 왜 낳았냐? 이건 도대체 뭔 소린가? 여자 고생시킬거면 왜 아이를 낳았냐? 이런 소린가? 어? 그런가요? 늙은 쿵쾅이야 뭐야? 능력도 없는 주제에 부모한테 손이나 벌리면서 자기 희생은 하기 싫고 그저 좋은 조건 남자만 만나는 어? 그런걸 원하는 마인드 진짜 이기적이구만? 그게 되겠냐고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도 저런 여자는 안 데리고 갑니다 사짜가 아니라도 안 데리고 가요 6번 내 장담하는데 저거 절대 추구도 못 고쳐요 저희 큰이모 나이가 70이 남았는데 90이 넘은 저희 외할머니한테 빌부터 삽니다 일찍 사고차 결혼하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결혼생활과 안 맞는다며 자식들이 어릴 때 이혼해가지고 저희 큰이모부가 평생을 싱글대디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자기 엄마 찾아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외할머니랑 다른 이모들만 따릅니다 또 예전엔 저희 엄마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이모들이 돌아가면서 큰이모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포기하고 손 놨어요 알겠죠? 평생을 놀고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정신 안 차립니다 차라리 저렇게 비혼을 외치는 게 나아요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7번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받아주는데 어떻게 철이 듭니까? 언니 빼고 부모님만 만나세요 그리고 만약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퍼준 자식한테 챙김 받아라 이러고 신경 꺼버리면 됩니다 8번 이게 다 결국에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요 네 부모님이 잘못 키운 거고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9번 언니보다는 부모가 더 문제죠 네 부모님 미리 내가 이야기해줄까? 이거 쉬란데 자식한테 쓴소리 한 번 안 하고 40대 아들냄이 생활비 대주고 살던 어머니가 있었거든? 며느리야 진작에 도망을 갔지 그렇게 홀로 남은 아들은 50대가 되니까 이젠 옛날처럼 여자 꼬시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 훨씬 더 심각한 망란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고 부모 식당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난장을 까서 손님들 다 쫓아내고 사람 패고 식당 통장도 훔쳐가고 결국 온 가족이 망하니까 그때야 겨우 정신 차리고 돈줄 끊어버리고 고소해서 감옥에 보냈다 이거야 성인 자녀를 독립 안 시킨 대가가 바로 이거예요 본인 인생은 물론이고 자식의 인생까지 다 한꺼번에 망치는 거라고 그러니 부모님부터 정신 차리라 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럼 언니가 다 헤쳐먹기 전에 상속분이라도 미리 달라고 해 결국 니네 부모 복량은 니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당당히 돈 달라고 해도 된다 10번 웃기시네 비오는 게 뿔 그냥 모톤이지 11번 부모 절약을 과시하는 이유 이제 지도 다 늙어가지고 학급 남자들조차도 봐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야 나한테 오면 너 콩콩을 떨어진다 이런 여지를 주는 거죠 아까 보니까 뒷얘기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거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